감기 조심하세요 요즘 아침하고 저녁에는 꽤 추워요 그래서 감기가 유행이에요 오늘 아침부터 지오는 머리가 아파요 열이 나는 것 같아요 체온계로 열을 재봤는데 38도예요 콧물이 나와요 휴지로 콧물을 닦아요 침을 삼킬 때 목도 아파요 콜록콜록 기침을 해요 감기에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지오는 회사에 전화해서 휴가를 내요 감기약을 먹은 후 침대에 누워요 지금부터 하루 종일 자려고 해요 그래도 계속 증상이 있으면 지오는 병원에 갈 거예요 지오는 빨리 감기가 나았으면 좋겠어요 요새 낮에는 덥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해 요새 낮에는 덥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해 아침에 일어났는데 머리가 아팠어 열이 있는 것 같았어 체온을 재보니까 38도였어 콧물이 나와서 코를 풀었어 침을 삼킬 때 목이 따끔따끔했어 콜록콜록 기침이 났어 감기에 걸렸구나 생각했어 그래서 나는 회사에 연락해서 휴가를 받았어 감기약을 먹고 침대로 가서 누웠어 나는 금요일 내내 푹 쉬었어 하지만 계속 감기가 심해서 토요일에 병원에 갔다 왔어 다행히 이제 감기가 다 나았어 너희도 감기 조심해 요즘 날씨가 어때요? 아침 저녁으로 꽤 추워요 그래서 요새 감기가 유행이에요 지호는 언제부터 머리가 아파요? 오늘 아침부터 머리가 아파요 지호는 열이 나요? 네, 열이 나요 체온을 재봤는데 38도예요 지호는 콧물이 나와요? 네, 콧물이 나와서 휴지로 콧물을 닦아요 지호는 또 어디가 아파요? 목이 아파요 침을 삼킬 때 목이 따끔따끔해요 지호는 기침도 해요? 네, 콜록콜록 기침을 해요 지호는 회사에 가요? 아니요, 못 가요 지호는 회사에 전화해서 휴가를 내요 그리고 지호는 어떻게 해요? 감기약을 먹은 후에 침대에 누워요 지호는 하루 종일 자려고 해요 지호는 병원에 갔다 왔어요? 아니요, 아직 안 갔어요 계속 증상이 있으면 병원에 갈 거예요 지호가 바라는 것은 뭐예요? 지호는 빨리 감기가 나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친구들이 감기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지호가 바랍니다 지호가 바랍니다 지호가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